오늘은 여러분께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되는 몇 찬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초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간접 경험해보시면 감사하겠네요. 한 남성이 여초회사 특징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고 이 글은 수많은 공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회사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이고 대부분 직원들은 12시 30분 40분쯤 들어와서 쉬거나 업무를 하는데 여직원들은 보통 1시 5분쯤 들어온다 그리고 바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칫솔 들고 우르르 이닥 끌어 다같이 간다.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여직원들은 10번 중 9번 정도 중요한 약속이 생긴다. 주말 근무가 잦은 건 아니지만 두세 달에 한 번은 주말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항상 가족여행 스케줄이 짜여져 있다.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제대로 안 했을 때 뭐라고 하면 우는 여직원이 있다. 그럼 나도 그때 좀 열받아서 울지 말고 일처리부터 하라고 하면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거든요 라고 말한다. 여직원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일을 존나 열심히 하고 잘해서 내 권리를 지키겠다라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로 몰라 몰라 나는 여자니까 안 할 거야 뿌잉뿌잉 같은 부류의 여자가 있죠. 두 번째 아몰랑 하는 여자들에 해당되는 비율은 약 70% 정도이고 보통 이런 여자들은 자기가 일을 잘한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싱글벙글 남성들이 작성한 여초회사 여직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길길이 날뛰며 여초회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무조건 여자 편만을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고유정 이은혜도 여자라는 이유로 쉴드 치는 여성시대에서는 놀랍게도 여초회사 너무 힘들긴 했다. 라는 진실된 증언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불평불만 대박에다가 편가르기도 게심하고 뒷담 진짜 장난 아니야. 비밀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 이라고 말하면서 여초회사의 지읍 같음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여초회사는 뭘 하든 너무 말이 많아 남험담이 진짜 심하고 뒷담가는 재미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여초회사 다니는 여자가 여초회사는 남험담 뒷담이 많다고 여초 커뮤니티에 여초회사 뒷담을 까는 재밌는 모습. 1초 전에 있었던 일도 바로 쪼르륵 달려가서 이르고 뒷담 깐다고 여성시대에 달려가서 뒷담 까는 여성들. 남초 여초 둘 다 다녀봤는데 여초회사는 피가 마른다. 이간질의 뒷담화에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자리 비우니까 바로 뒷담화 시작하길래 무서웠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여성인권운동가 한국 여자들. 진짜 여초회사는 오는 게 아니야 또라이들 개마나. 나한테 남초회사는 더 심하다 그런 말 하지 마나는 내가 겪어본 것만 말하는 중이니까. 라면서 남초보다 훨씬 힘든 게 여초라는 말을 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여초회사 진절머리 난다고 피곤하다고 여초 커뮤니티에 하소연하는 한국 여자들.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치되는 게 바로 여초회사에 대한 지읏같음인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남성들도 입을 모아 여초회사는 지읏같다 말하고. 여성들도 입을 모아 여초회사는 지읏같다 말하는 재밌는 지금 이 상황.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기업인 입장에서 여러분은 지읏같은 회사 문화를 만들 가능성 있는 여성을 뽑고 싶을까요? 그나마 여성보다 지읏같은 회사 문화 만들 확률이 적은 남성을 뽑고 싶을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일 잠수 퇴사할 건데 회사에서 고소 못하지? 라는 질문을 하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자 상사 때문에 기빨려서 퇴사한다 말하고 두 번 다시 여초회사 안 다닌다고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글을 작성 중입니다. 여자들에게 공격당한 사실을 여자들에게 하소연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싱글벙글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의 적 Eisenhower festival gue Ramadan